1호 오배돈야 지성 1호 참인성에다 계시기 바람 교회 사도로 건너를 가서 3일 기도해야지 이제 지금 하루야 100일 바람의 천재를 놀러 내가 12시 하사 바람 12시 바다 흔들고 가비사도로 건너를 가서 거기 저기나 부를 때 국민이 더워야 살이 났네 부터 신경님 고래를 고지자 모살림대가 앞으로 산에 용암 빛물을 외치고 산간 산간한 전추를 너너러 기도야 난리 경주 여주 열매를 받아들고 산간 산간한 소년국 존 날 쉬고 바람에 용두로 안 진성님 전의 하사 일원 미루야 진성인데 진성 아래다 방전 오가님 전의 사사 이 세상에 날 날이 진성 지랭이 깐다니 여라 아래 방자 하치더 공포 동자 둥치여 겪고 막탈고 세모 세꼬갈 수결을 쓰고 발목 장사는 펄쩍 흘리고 차투하라는 걸로 울어는 어깨가 동거사여 내 너 어깨로 다 정화가 살아 유대에다가는 배 발하여 손에 들어가는 시대에 당두 또한 손에 눈을 펴 흔들고 울어는 어깨가 동거사여 내 너 어깨가 동거사여